I am interested in ancient Egypt. I think ancient Egypt is interesting. She is a really interesting teacher. 어디 지금 제대로 오고 있나요? 그 다음에 그 도로변은 꽤 혼란스럽다. The road signs are very confusing. 나는 그어전에 아직도 약간 혼란스럽다. I am still a little confused about it. 어디 봅시다. 그녀들은 거미가 무섭다고 생각한다. 소녀들은 Girls find spiders frightening. Girls are frightened of spiders. It's frustrating to have to wait long. I sometimes feel frustrated in my job. 이렇게 여러분이 천천히 생각하면서 입으로 발사하는 훈련하길 바랍니다. 이제 269쪽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통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단어를 또 공부해야죠. 우리가 자,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여러분은 나를 지루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You should not bore me. I don't wanna feel bored. 나는 지루해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Repeat, please. Repeat after me, please. You should not have to wait long to walk. You should not be scared. You should not do anything like that. You should not do anything like that. 쓴다 right poetry satisfy deeply thrill 혈을 내세요 thrill thrill 이렇게 하면요 adventure absolutely 완전히 충격 여기 충격을 주다 이렇게 위에는 동사 밑에는 명사 math score 점수 20 이란 뜻도 있습니다 disappoint relax 긴장을 풀어라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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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n forest 열대우림 rain forest be filled with 멍멍으로 가득 차있다 amazed 놀라게 하다 따라하고 있지요 따라해야돼 creature 생물 arrangement 조정하기 or innovate nice physical bath 목욕한 overwhelm overwhelm 그렇게 발음합니다 압도하나 감격시다 overwhelm intense 강렬한 violent crime 폭력범죄 increase 증가합니다 rate 속도 have no idea 모르다 have no clue 모르다 Embarrassed 공의와 다 외워두세요 Embarrassed Be Muse 어리둥욕해하다 당황케하다 그런 말입니다 Be Willer Confuse Mystify Passen Perplex Perturb Amuse Entertain 즉 깨하다 Entertain amusement entertainment magazine 잡지 With first price 1등상을 받아요 Competition 경기 Result Outcome 결과 이제 문제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아예인지 받으면 pp다 Choose the correct answer and translate the following into Korean 정답을 고른 다음 다음 문장을 국어로 번역하시오 Choose the correct answer and translate the following sentences in the Korean I have had a very tiring day 왜냐 나는 매우 피곤한 하루를 지냈어 그런 피곤함을 주는 하루죠 하루라는 그 명사가 피곤함을 받는게 아니라 주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됩니다 I was alarmed 했던 뉴스네 나는 그 서식구 놀랐다 해서 내가 놀라움을 주는게 아니라 놀라움을 받기 때문에 아까 I was surprised 했던 뉴스랑 똑같은 말했지 She gave me a shocked look 그녀는 나에게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역시 충격받은 표정이기 때문에 아까 surprised look She gave me a surprised 놀라운 표정을 돼 surprised look 충격받은 표정 shocked looks 이게 일반적입니다 충격을 주는 표정 아주 기가만한 충격을 주는 표정도 때로는 될 수가 있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항상 이것도 저것도 될 수 있을 상황에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봐요 보편성 타닥성 일반성 객관성 그게 일반적인 표현이 되어야 해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다가 더 일반적이다 그 사람은 마비시키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 두려움이라는 그 명사가 마비를 받을 수 없잖아요 두려움이란 그 두려움이 사람을 발을 떨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 온몸이 오싹해 온몸을 오싹해 온몸이 굳어버리게 만드는 온몸을 굳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 My little son is terrified of the dark You terrified of them 왜냐? 내 어린아들 그때 애들이 어린이라고 그랬죠 내 최고가 작은 게 아니라 어린아들은 어둠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이 terrified을 무서워하게 만들다 내 아이가 무서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가 무서워하게 만들어침으로 수동운동가 됩니다 I find writing poetry deeply satisfying 이렇게 되겠네요 네 나는 알았다 나는 생각한다 씨를 쓰는 것이 무척 만족감을 준다고 쓰는 행위가 만족을 받을 순 없잖아 만족을 준다가 됩으로 아이디어가 됩니다 The book is a thrilling adventure story 그 책은 thrilling 온몸을 짜릿하게 하는 모험이야기다 그래서 전율을 주는 이야기지 그 이야기가 전율을 받을 순 없다 그래서 능동 He was absolutely paralyzed with shock 그는 충격에 완전히 온몸을 망해되버렸다 그는 망해됐기 때문에 이것은 수동운동가 됐지요 Her math teacher's test board was disappointed 마이팅이 되겠군요 그녀의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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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점수는 수학 선교 수학 시험 점수는 실망을 줬다 해서 점수가 실망을 받을 순 없어 점수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을 실망을 주기 때문에 아이디가 됩니다 A good massage Massage 그렇게 말합니다 마사지 하지 말고 마사지 하지 말고 Massage A good massage will relax your tired muscles 타혈을 들어 좋은 마사지는 여러분의 지친 근육을 풀어 줄 수가 있다 풀어 주는 경향이 있다 자 여기 보면 근육이 피곤해졌죠 여러가지 일하다 보니까 피곤해진 피곤해진 근육을 이완시킬 수가 있다 피곤해진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다 윌은 할 수 있다 가능도 되고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Rainforests are filled with amazing creatures 우림은 놀라운 생물로 가득 차 있다 해서 놀라움을 주는 생물이죠 우리가 어머 저런 생물이 다 있다니 이렇게 놀라움을 우리가 받고 생물들 입장에서는 놀라움을 주므로 이 부분도 이모 같이 img가 되겠습니다 Are you satisfied with the new arrangement? 너는 새로운 그 합의에 만족하느냐 이게 네가 만족을 주느냐 아니라 합의가 만족을 주므로 너 입장에서는 만족을 받고 있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그 새로운 합의에 만족하느냐 나의 삭배 쾌적한 따끈따끈한 목욕 쾌적한 온탕은 대단히 편안함을 준다 빈하루를 지낸 후에 여기서 이제 목욕이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이완시킴으로 능동이 됩니다 단어는 단어장으로 하지 말고 보면서 항상 이 문장과 연결해서 계속 공부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단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 없이 단어만 공부하지 마세요 꼭 문장과 같이 공부를 해 줘야 됩니다 He was overwhelmed by your intense love 그는 그녀의 강렬한 사랑에 뭐야 격정적인 사랑이란 만약 키스레프고 그러나 이 여자가 격정적이네 강렬한 사랑이야 강렬한 사랑에 압도되었다 감격했다 감격을 그가 주문 중이 아니라 여자의 사랑이 감격을 주고 그 입장에서는 감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블렐렁되거나 오블렐렁하면 압도하다 감격을 주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Vinyl brain is increasing at an alarming rate 가 되겠군요 Vinyl brain 폭력 범죄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놀라운 속도라는 말은 놀라움을 받는 속도가 아니라 놀라움을 주는 속도죠 우리 사람들보다 확 저런 저런 놀라움을 주는 속도, 속도로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 이제 물론 뭐 마시겠습니다. You have no idea. 넌 모르잖아. You have no idea. Have no idea. 생각 없잖아. 그러면 안돼. You have no idea. 너 생각 없다라. 생각이 없다때는 You have no ideas. S가 붙으면 넌 모른다. 넌 몰라. 뭘 몰라. How embarrassed I was. 내가 얼마나 난처했는지는 넌 몰라요. You have no idea. How embarrassed I was. 내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어떤 상황에 난처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넌 몰라요. Yesterday I read an amusing story in a magazine. 개인 잡지에서 즐거운 이야기를 읽었다 해서 즐거움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이야기가 되므로 아이디가 되어있습니다. I was thrilled 가 되겠네요. I was thrilled to win first prize in the competition. Competition이 대회야. 대회. 시합. 내가 시합에서 시합에서 1등상을 타선하는 원망의 전율을 느꼈다. 신내났다. 그런 말이 되어있습니다. I am tired today. 나는 오늘 피곤하네. 내가 피곤함을 주는게 아니라 피곤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피곤해진거야. Stop it. 그래서 I am tired today. And my work is really tiring. 내 일을 정말 피곤하게 만들어.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이 일이 피곤함을 받은게 아니라 이 일은 피곤함을 주기 때문에 여기는 아이디어야 되죠. 이런걸 여러분이 자유자녀로 쓸 수 있어야 여러분이 입이 트이고, 눈이 트이고, 귀가 트이고 다 독해 말하기를 하면 다 해볼 수가 있어요. She was really disappointed about the result. 그녀는 그 결과에 무척 실망했다. 그녀가 실망을 준 게 아니라 실망을 받죠. 결과가 실망을 주고 다른 그녀 입장에서는 실망을 받으므로 disappointed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회화로 생각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 매우 피곤한 하루를 뻔했다. I've had a very tiring day. I've had a very tiring day. I've had a very tiring day. 그렇게 하죠. 피곤을 받는 것이 하루임으로 정도.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 I was alarmed at the nurse. 그녀는 나의 충격받은 표정을 제다. She gave me a shot. Looked. 그 사람은 바비 시키는 공포를 느꼈다. He felt a paralyzing fear. 내 어린아들은 무스타워 숨을 눈물 무서워한다. My little son is terrified of the dark.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쓴 것이 깊은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I find right poetry. Very satisfying. 하면 되겠습니다. 그 책은 오싹하게 만드는 뭐요? 모험? 이야기다. It's a... 오싹하게 만드는 모험이야. It's a thrilling adventure story. The book is a thrilling adventure story. 하면 되겠군요. 그는 충격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러면 He was absolutely paralyzed by the shock. 그렇게 되는데 이 확인은 여배하고 있습니다. 내 발음은 어떻게 되나? He was always paralyzed with shock. 그렇군요. With shock. 원인은 with를 했군요. He was completely paralyzed with shock. 그렇게 되겠군요. By the shock에도 상관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는 충격이 그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녀의 수학 시험 점수는 심하게 세웠다. Her math test score was disappointing. 하면 되겠습니다. 저 마사일은 너 피곤한 하루, 그 피곤한 근육을 풀어줄 거야. A good massage will relax your tired muscles. 하면 되겠습니다. 열대 울림은 놀라운 생물들로 가득 차 있다. Red forests are filled with amazing creatures.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그 새로운 조정에 만족하니 Are you satisfied with the new arrangement? 하면 되있어요. 쾌적하고 따뜻한 목욕은 긴 하루를 보낸 후 대단히 긴장을 풀어준다. 그러면 A night hot bath is a 대단히 긴장을 풀어준다. Very relaxing after a long, after a long, after a long day. 하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소 릴렉싱 그리거든요. 소. VALIDATION에 소 를 썼어요. 그 소가 더 부어챁니다. I'm so happy. I'm very happy. 똑같은 말이에요. Thank you very much to live. Thank you so much to live. 이 소는 입고 제로만 씁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녀의 강렬한 사랑에 완전히 관계했다. He was overwhelmed by her intense love. 하면 되겠고 폭력 범죄가 놀라운 속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럼 VALIDATION is increasing at an alarming rate. 하면 되겠군요. 너는 내가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 You have no idea how impressed I was. 하면 되겠어요. 이제 나는 작지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다. I read an amusing story in a magazine yesterday. 하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나는 경기에서 1등 타서 전율을 느꼈어 So I felt thrilled to win first prize in the competition. 나는 오늘 피곤해. I'm tired today. 그리고 내일은 정말 피곤해. And my work is really tiring. My work가 좋으면 My work is really tiring. 그녀는 그 결과에 무척 실망했다. He or she was really disappointed about the result.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deeply appointed 그랬군요. deeply appointed나, really appointed나, dis appointed나 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270쪽을 가로 하죠. 자 가기 전에 먼저 단어 공부를 가볍게 해 버리겠습니다. 비롱투 이 책 내 거야. This food belongs to me. 저 자전거 내 거야. That bicycle is... That bicycle belongs to me. 이 비롱투가 몸 맛을 커지다. 몸에 속하다. Shoes. 신발. Fit. Shoot. 맞다. Puppy. 강아지. Adorable 그래요. Adorable. You look adorable. You look adorable. 사랑스럽다. Be going to. Be planning to. 따라하고 있죠. This sector는 오늘 오후에. This coming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These days. You look at this. Way. Chili. Slap, sara. Get together. 만나다. 보이다. 우리 조만간 한번 만나자. Let's get together. Soon or later. Let's get together. One of these days. Let's get together. One of these days. 조만간 우리 한번 만나자. Soon. One of these days. 조만간 그런 거예요. 빌리. 없이. 빌리. 통열이. Vacancy. 빈방. 방 있어요? 호텔에 갔는데. 반면 방 있어요. Do you have any vacancies? Do you have any vacancies? Do you have any vacancies? 이걸 복식용으로 써가지고. 물어봅니다. Get married. 결혼하다. 나는 대년에. 결혼할 예정이야. I'm going to get married next year. 그렇게 말하죠. In those days. 그 다음 시. In English literature. 영문학. English literature. 이 literature가 문학입니다. 흠법. Body life. Saturate. Observe. So. Oneself. In. 흠법. 빠지나. 신. 취하다. 몰두하다. Saturate. Saturate. 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나?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빠뜨리던데. 물에 흠뻑 젖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영국식. 영국식. Sat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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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식. Saturate. Saturate.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Saturate. Saturate. 시블렉스가 잘 안 알려줬을 때.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were?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How many siblings were? 이걸 많이 씁니다. 시블렉스가 알려주셔서. 자. 지시형용사. 형용사. 형용사는 꾸며주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시하다가. 저 책. 이 물건.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지시형용사다. 그래야. This. That. 이거. 저거 할때. 이. 저. 이. 이. 들. 저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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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저. 책처럼. 명사 앞에서 꾸며줄때는. 지시형용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은 몰라도 좋으니. 영어는 알아두세요. This와 That 다음에. 단수 명사가 오고. This와 Those. This 복수와 This. This 복수와 This. This 복수와 Those. This 오스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옵니다. This와 These는 가까이 있는 것. 이. 이 것. 이것들. 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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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것들.